카리스마 여왕 거미가 와이드 카메라 앞에서 실수 없이 웃음을 터뜨린 이유, 지금 공개합니다. 이곳은 가수 거미씨의 팬사인회 현장. 한창 사인회 열중한 거미씨를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얼굴에 점을 찍어달라는 팬부터 해외팬까지 각양각색의 팬들이 모여 거미씨도 즐거워 보이네요. 태산이 높다. 누가 유저를 막을수냐. 오늘 우리 아주 멋진 여성분을 모셨습니다. 거미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와이드 연예 시청자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반갑습니다. 태산보다 높은 여자 거미입니다. 여러분들이랑 얘기도 나누고 이래서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한참 더 할 수 있어요, 저는. 언제나 색깔 있는 변신을 통해 가수로서의 다양한 매력을 보여준 거미. 그래서 이번 그녀의 앨범도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그게 전에는 거의 이별하고 아파하는 가사 내용들이었어요. 제가 되게 애절하고 불쌍한 여자였어요. 이번에는 그거보단 조금 약하게 사랑을 하고 있는 도중인 여자인 거고요. 현재 진행.